아! 오라버니, 이제 둘째치. 당황하지 마. 열한의 죄수부대들!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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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이 이 이 아 아 아 아 아 왕마마! 어서 가십쇼! 어서 가십쇼, 왕마마! 그래... 네 놈이었구나. 어서 피하십쇼, 왕마마! 어서 피하십쇼! 어서 피하십쇼, 왕마마! 어서 피하십쇼! 확인할 것이 있다. 분명히 왕오마마라고 했느냐. 그대는 행복해 살 길을 찾으라. 나는 고려의 짐이 될 수 없다. 스야! 언니! 너희들이 짐의 외사촌들이로구나. 황제 폐하가 팔관이 때문에 소경해왔다고! 부하들 더 크게 아울려라! 부하! 황제 폐하를 만나게 해 주십쇼! 무적이 때려잡으라! 황제 폐하가 팔관이 때문에 소경해왔다고! 부하들 더 크게 아울려라! 부하! 황제 폐하를 만나게 해 주십쇼! 무적이 때려잡으라!